자 오늘의 먹방은 짜장면 입니다 영희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죠 왜 짜장면을 좋아합니까? 그냥 맛있어요 언제부터 짜장면을 좋아하셨습니까?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건 운명입니까? 네? 어떻습니까? 네 맛있어요 맛있습니까? 삼수육은 저 그냥 부모찜을 다 먹는데 오늘은 찐먹었어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운니님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저거 보십쇼 우리 촬영이 너무 많아 과격하게 드시는구나 자주 하는 게임이 혹시 브로스타즈 아닙니까? 네 그렇군요 브로스타즈는 미겔도 좋아하죠? 네 네 평결이 평결 준수합니까? 어? 어? 아니 무슨 전화가 엄마? 여보세요? 아빠 뭐예요? 누구세요? 누구세요? 엄마는요? 아빠 아빠 여기 짜장면 먹방하고 있는데 아 그랬구나 찍고 있어 한 접시는 클리어 했고요 진짜 좀 천천히 주세요 너무 우물거리지 마세요 조용조용 여보세요 이번 먹방 짜장면 망한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건 짜장면 제일 좋아하는 건 짜장면 그 다음 돈가스? 고기 그냥 고기 구운 거? 돈가스는요? 돈가스는 실로 가시면 좋았는데 지돈 꿈이 연동가서 먹어보는 거라면서요? 네 먹고 나중에 가겠습니다 보시지 말고 좀 먹으세요 아 다 먹었어요 짜장면은 깨끗하게 먹을 수가 없어요 깨끗하게 먹고 있어요 저는 그러면 짜장면 맛이 안 사요 짜장면은 이제 짜장면은 이렇게 아직 요리했지 빨리 푸르파이퍼 해요 끝 아 더워요 왜 자꾸 그 트림 내요? 네? 보기 맛은 불담스러워 저희 먹방에서 어떤 거 돈까스 먹방에서 어떤 거니 웃다가 정색까지 되는 거 아 아빠가 웃다가 갑자기 정색 한번 해볼까요? 어때요? 진짜 이상해요 아 모자 모자 안 쓰고 먹었네 저는 짜임을 안 먹는 이유가 진짜 좋아하는데 먹으면 꼭 배가 아프다구요 연인은 괜찮습니까? 네 청귤을 준수하기 때문입니다 진짜 오늘 잘 드시네요 어이 단독 먹방이 될 뻔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잘 먹네 되게 깔끔하게 잘 먹네 이제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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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방이 끝나고 먹방에는 먹방 끝나고 나도 하는 먹방 끝방 안녕하세요 촬영 끝 토크 끝 먹방 끝 내쉽 를 를 를 를 를 를